왜? 오늘 엄마 가이자 아닌 것이 없다고 티토크에 올라왔거든요? 근데... 썸네일이... 엄마한테 무슨... 그... 그... 눈 가려주는 거 하듯이... 그거 왜 그렇게 했어? 그렇게... 아 그거 누가 편집했어? 물어볼 거예요? 썸네일은 보영이가 봤고 걔네 이상하게 했다. 되게 거부감 들게 하잖아. 그러면 안 보고 싶지. 아니 이게 뭔가 진짜 죄인들한테 이렇게 뭐...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하는 거라 상관없는데 그걸 볼 때 느낌이 거부감 들지 그게 좋아? 보고 싶어? 이상하다. 아유... 정체... 이상하다. 뭐가 떴다. 러뜩이 떠갖고 가해를 안 했고... 왜 그렇게 해? 가해자여서... 전화해서 나갖고...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느낌을 보라고... 여보세요? 고영아! 네! 조금 전에 올라간 티토크! 네! 그거 누가 했니? 썸네일! 어? 제가요! 고영아! 네! 너 그 썸네일 보면 어떤 느낌이야? 어떤 느낌이야? 아니요... 너... 기분이 좋아? 듣고 싶어? 아니요... 느낌이 안 느껴져 그걸? 어? 제가 많이 끈 상태에서 했었나봐요... 야! 진짜... 눈을 갖다가 그렇게 가려놓고 그러면... 기분이 되게 거부감이 올라오잖아 그걸 보면... 너 왜 그래 미쳤어? 진짜냐고... 느낌 느낌 느끼라고 했어요 안 했어 엄마가? 했어요... 근데 왜 안 느껴? 왜 안 느꼈어? 해놓고선 자신 없고 너무 떴으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지... 이거 괜찮냐고... 물어봤어? 아니... 너! 지금 빨리 안 받고 그게 뭐야 눈에다 그렇게 해놔갖고 매니처럼 해놓고... 사람들 엄청 어부감 들어서 안 보고 싶지... 니 가해자를 걷다 그렇게 해놨잖아... 네... 정신 안 차릴래 정말... 뺏고 싶은 마음 올라왔는데 그거 인정 안하고 너 가해자를 수치해주고 있잖아... 네... 다시 꽂혀... 뭘 얘기하는지 알아? 네... 니가 다시 봐 어떤 기분인가... 기분이 개드러워지면서 안 보고 싶어... 그런 기분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...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건 모르지만 그건 완전 진짜... 딱 보면 살인자 같아 느낌이... 니 살인자가 만들었어! 좀 봐! 지금 당장 해! 네... 아... 이야기 진짜... 미쳐버리겠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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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... 너무너무 강아지지... 칙소시 삼겹거리는 주제입니다, 음... 아... bem... 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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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.. 내가... 유축을 열어먹을 거려...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진짜 말이 안 나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나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 들어 생각해서 그렇지 않니? 진짜 니네 진짜 내가 어제 화 안 내놨더니 아니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 사람들 보겠어? 안 보겠어? 이게 뭐가 짙지? 그게 애정 느낌 아니냐 그게 빼앗는 살인자 욱술빼앗는 살인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웃기려고 저번에도 짜파구리 그렇게 해놓다니 저 혼나야 되죠 저기 좀 이래서 안 혼내길 수가 없어 아 정말 아니 좀 정담해야 되잖아 그렇게 시선을 끌고 싶어서 어떻게 살았어? 정말 내가 정말 아우 물감이 또 침감이 됐네 어머 분노로 지금 이렇게 하셨어 어? 분노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하하하하하 버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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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셨어 분노 하겠어 안 하겠어 지네 진짜 아니 어이가 없는 실수하니까 그게 누가 다들 재밌고 유머로 그렇게 이거 좀 느껴져야지 아우 네네 네네 덱톤 자 여긴 전 여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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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여긴 여긴 걸 여긴 여긴 수 여긴